해줄게요 음 안녕하십니까 반갑다 이게 아이돌가 무슨 노래에요? 뭐야 씨발 아이돌로래요 아이돌로래 아이돌을 아이돌이라고 하실거구나 아 돼지 목소리 존나 나네 아 시끄러워 어 강태 잘하셨네 아이돌 노래 부르실래요? 아이돌 노래 좋죠 근데 저는 약간 옛날 아이돌들이 좋던데요 뭐 엑소요 엑소 엑소? 엑소까지는 솔직히 인정 님은 어떤 아이돌 좋아하시는데요?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좋아하는데 아이돌 아이돌 아세요? 아이더요 탄보이 몰라요 탄보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네 네 네 같이 불러주세요 어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시네 남..남 돌은 별로세요? 남 돌은 좀 별로인데요 아 여돌만 네네 도라이세요? 네? 아뇨아뇨 님 말고 아 왜 시비세요 아 네 아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 나 말을 못하니까 룩 앤 요 넌 못 감당했나 보라이 맞죠 이렇게 보니까 요트 어프 방장님 에마를 쳐 트시고 하세요 왜요 엎드리가 X같으니까 그렇죠 아 왜 그래요 정상님 그만해 아 왜 그렇게 말해 아 미안하네요 제가 좀 오바했네요 제롱 장치에요 방장님 제롱 장치에요 방장님 제롱 장치 제롱 장치 왜 아무도 같이 안 불러주시냐고요 계속 불러주세요 계속 불러봐요 불러주세요 네 미친년이란 말에 맞출렀으며 짜증 없이 까보라고 일렀으며 근데 언제 불러요 방장님 저희는 아니 본인 혼자 부르겠다는게 알아서 알아서 껴주세요 아니 같이 부르려는데 자기가 부르잖아요 어 그럼 딴 거 부를게요 네 어떻게 좀 저희가 아는 곡으로 아니 아까 그 했던 부분 계속해 봐 미친년이란 말에 그 부분 듣기 좋네 아 듣기 싫고요 해보세요 아 미친년이란 하려고 하는거 아닌가요? 빠져들어 저 멀리 사라진 그 빛의 사람아 이거 모르세요? 몰라요 아시는거 뭔데요? 엑소 아신다고 했잖아요 엑소 노래 한번 불러봐요 엑소? 네 엑소 코코바 뭐요? 쿠팡이요? 코코바 코코바 몰라요 혹시 BTS 노래 부르실 수 않아요? 시미시미 코코바 I think I like it 몰라요 코코바는 그 음료수 아닌가요? 아 무슨 재미에요 정상님 아니 코코팡이나 했잖아 시발 아 정상 저 새끼 소리 진짜 듣기 싫다 뭐 어쩌자고 아니 나는 저렇게 눈치 없는 찐따들이 제일 싫어 네 다른 사람도 다 싫어하는데 얼굴 안보인다고 나대잖아 그쵸 현실이었으면 시발 말 한마디 못 건네려 개병신새끼가 광장길 방장길 네네 아 저 찐따새끼 좀 내보내주면 안 돼요? 아 근데 또 새끼랑 또 위에 있는 애랑 친구인가 봐요 네? 뭔 소리에요? 어 님이랑 친구 아니에요? 저긴 악연이에요 악연 아 전 블랙핑크가 좋던데 아 그럼 블랙핑크 뭐 부를까요? 블랙핑크 불장난 어때요? 헉? 아 좋은데요? 예 먼저 부르세요 그러면은 불장 불장난 어? MR 트시나요? MR 왜 트고 불러요?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 남자조심 네?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이렇게 불러야죠 던져야죠 말했어 던져?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이렇게요? 음정이야 하다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 난 남자조심 말하고 아니 선생님이죠? 이게 YG 느낌 나는건데 노래 X같이 부르니까 같이 부르고 싶네요 아 아 아 아 아 그럼 나가주세요 싫어요 아 아 네? 엄마 말이 꾹 맞을지도 몰라 엄마 말이 꾹 맞을지도 몰라 아 아 오케이 엄마 말이 꾹 맞을지도 몰라 널 보면 내 맘이 이렇게 바라 올라 어? 각자를 완전 못 맞추네 엄마 말이 꾹 맞을지도 몰라 어 어지러워 헐 떨림은 안엔 전엔 안 안 내 전부를 나란 세상에 다 던지고 싶어 룩起 yarmi정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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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오 아 노래 개같이 부른다 진짜 귀 개 썩는다 아 근데 왜요 아 노래 너무 못 부르시는거 아니에요? 아 못 부르게 하는데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? 아 우리 아이돌 노래 같이 부르는 방인데 왜 다른 분들은 같이 안 불러주세요 응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22살 입니다 음 그 나이 처먹고 아이돌 노래나 계속 부르고 이런거 보니까 좀 약간 나이값은 못하시는거 같아요 아 22살에 아이돌 노래 듣지 그럼 뭔 노래 들어요? 아니죠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좀 저 20살쯤 되면 이제 슬 접고 21살이 딱 마지노선인데 아 그래요? 22살 처먹고 연애도 하고 남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인스타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 저 예? 풍선같은거 들고 다니면서 예? 야강봉이나 야강봉이나 처 흔들면서 뮤직뱅크같은데 따라다닐거에요? 어 그럼 지금 무시하시는거에요? 22살에 아이돌 팬들을? 임유진이 누구야? 몰라요 당신이.. 당신이 임유진이구나 피파비제이 아니 비제이가 왜 토크온을 하고 있어요? 그렇게 할 짓이 없어요? 아.. 저 사람 뭐야? 피파여비제이 맞네 임유진 임톨나온님 누구세요? 아 저 노래하는 코트라 그래요 뭐야 방장님 비질리였어요? 아 저도 비제이고 저사람도 비제이에요 저 비제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저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라는거에요 저 아니에요 맞네 임유진씨 어 뭐라는거잖아 아 임유진씨 아 저 강퇴할게요 어 임유진 맞아 어? 아 방장님 임유진 맞네 임유진 누군지 모르겠네 말씀을 아예 안하시는데 쉐도 부르듯이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 비제이 임유진 오늘 먹을 음식은요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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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목소리 그 소리 전문가 예 소리 전문가로서 예 제가 그 소리 구분하는 방법을 그 배명진 교수한테 배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아니에요 음 완전 달라 아냐아냐아냐 배명진이 누구냐고 배명진이 누구냐고 배명진이야 근데 진짜 코트 형 목소리 똑같다 진짜 방송에서 보는거라 야 니 뱃살이 더 재미없어 인정 아니 근데 코트 형 왜 이렇게 욕먹어? 원래 유명하면 욕 처먹는 거지 아 코트는 저렇게 목소리 족같지 않다고 아니야 저 형 코트는 무조건 맞아 내가 팬이거든 진야를 해라 니 목소리가 제일 족같애요 아 근데 불쌍해 어떻게 방에 하나같이 다 찐따냐 목소리들이 니 목소리가 제일 찐따같애요 씨바 일단 꽃별 소리 끄고 또 서강준 말해봐 아니 난 형 아 씨바 이새끼도 변성규였네 개 듣기 싫어 방장 말해봐 방장 말해봐 방장아 근데 니가 트름하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미안해 그래 그러지마 왜 오자마자 사람을 야지죽뿌래 미안해 그래 그래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니까 나도 사과받을게 그만하자 얘들아 소리 끈 소리 킬게 니네 나 그거 해줘 뭐 그 어디야 그거 성악 버전 그거 해줘 그거 존나 웃겼는데 어디야가 뭐야 지금 널 빨리 와 노래 족같이 부르네 그니까 너 잘하니까 10세키 10세키 빨리 해보라고 10벌로 으악 우왈라라라라라 아 그만해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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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해줘 요 뭘 어디야 그건 성악 버전 해줘 나 그거를 그 성악 버전 1 성악 버전 화이트 아니 방장아 on 방장아 deciding 나 너이거 꽃별이 진실 영하니 아 나 저 진짜 듣기싫다 제 jou .. 이제 소리 끌게요 아 방장이 저걸 안해 노래 부르고 있는데 되게 매너 없이 말을 왜 하지? 아 근데 나흘님 오늘 밥 안 드셨어요? 밥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얇상해? 그때 되게 잘하던데 그래 막상 시켜놓고 해주니까 싸가지 없는 년이 시뻘새끼야 너 오늘 밥 안 먹었냐고 걱정해주는 거잖아 이 대리새끼 아 진짜 싫다 뭔 인천 마을이야 빡빡이 새끼 응 빡빡이 새끼라니 어디야 지금 뭐해 빨리 와 너 올 것 같아 여기서나 기다리는데 지연아 난 코트가 옛날에 후드티 뒤집어쓰고 할 때가 더 좋았어 지연아 그때 더 귀엽고 노래 더 잘했어 아 나 근데 슬슬 게임 방송하러 가야되는데 마지막 방 토크홍 방이 왜 이렇게 거지같은 방장이 있는 방이었지? 아 방송하는 새끼가 거지같으니까 그러지 그래 아 레알 레알 아 레알 진짜 마지막 방 fø 형 아 형 아 说 아 제 감사합니다.